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작가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긴팔 티셔츠를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피부 트러블이나 이제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여름에 반팔을 입을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여행 갈 때 또는 이제 마실 나갈 때 반팔 대신 이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긴팔을 찾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좀 원단이 시원하면서 좀 활용도가 좋은 그런 여름용 긴팔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좋은 제품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로기의 실루엣 롱슬리브인데요 가격은 18,000원 컬러는 이렇게 화이트, 그레이, 네온옐로우, 블랙 그리고 네 가지로 나왔고 사이즈는 라지 그리고 엑스라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뭐 제품 설명 그대로 굉장히 이제 기본에 충실한 그런 긴팔인데 아무래도 여름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단이잖아요 이 제품 원단은 30수 면 100% 소재라서 굉장히 얇고 시원하고요 특히나 이 터치감이 정말 부드럽고 좋습니다 뭐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터치감이에요 핏은 이제 보다시피 어깨가 떨어지는 이제 드랍숄더로 넉넉하게 나와서 입었을 때 이제 체형 보정도 잘 되는 편이고요 완전히 이제 클래식한 코디만 아니면 뭐 캐주얼, 미니멀, 스트릿 뭐 가리지 않고 모든 코디에 잘 어울립니다 뭐 굳이 단점 아닌 단점을 꼽자면 이제 소매가 좀 길게 나온 편인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내추럴하게 잘 떨어지는 길이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많이 길다고 느껴지면 뭐 살짝 접어서 연출을 하거나 뭐 간단하게 수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얇은 면 소재다 보니까 이제 세탁 후에 구김이 좀 있는 편인데 이거는 뭐 나가기 전에 스팀 다리미로 살살 문질러주면은 뭐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여름용 긴팔로 추천해드리는 이 로기의 실루엣 롱슬리브를 활용한 코디를 색깔별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흰색과 연청 데님 그리고 독일군 스니커즈를 함께 매치한 코디입니다 넣어 입기 좋게 기장이 잘 나왔고 원단 특성상 비침이 살짝 있어서 찌투튀가 좀 심한 분들은 이너로 활용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네온 옐로우와 쇼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앞기장보다 뒷기장이 살짝 길게 나와서 옆에서 봤을 때 실루엣이 좀 세련되게 잘 나오고요 아주 쨍한 네온 컬러라서 이렇게 블랙 아이템과 함께 매치하면 옷 한 벌만으로도 확실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 컬러와 크림진을 매치한 코디입니다 긴 바지와 함께 이렇게 빼입어서 매치했을 때 기장이 너무 길지 않고 딱 보기 좋은 정도고요 밝은 톤의 회색과 이제 크림색을 매치한 파스텔 토닝톤 코디로 피부톤이 밝은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데일리룩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컬러와 쇼츠를 매치한 코디입니다 원단 자체가 하늘하늘하고 쫀쫀해서 좀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잘 나오고요 비비드한 색감의 쇼츠를 함께 매치하면 여름 휴가나 이제 수영장 갈 때 활용하기 좋은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름용 긴팔 추천 그리고 코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름용 긴팔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